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부를 찾으러 다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에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의 집사님은 오늘날의 집사님과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종교 재판에 서게 됐어요 그때 이제는 되게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말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지금 당신네들이 오해를 한 거다 잘못 아는 거다 이러면서 좋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이종한 목사님에게 우리가 처음에 이 다락방을 시작할 때에 그때 굉장히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회가 저 버우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건물도 컸었고 청년들 위주로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하니까 그 교회는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김복실 장로님하고 박대니 그 당시 어린이 박대니 어린이 이렇게 둘만 남았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이 복음을 좀 잘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찬찬히 부드럽게 듣기 좋게 설명을 했으면 그 성도들이 다 떠나지 않고 잘 남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락방 운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성도가 교회에 모인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교회가 작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청년들 괜찮은 부목사님도 두 분 계셨고 전도사님도 두 분 계시고 그런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잘해서 이렇게 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좀 잘하지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보금을 좀 알아듣기 쉽게 왜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보면 가르치는 게 총중에 맞춰서 설교를 해라 이걸 하거든요 총중에 맞춰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전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테반 집사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보금을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뭔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다지 보금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요즘 말로 그냥 드릭 그냥 까는 상대방을 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네가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그렇게 그냥 그냥 지긋지긋하게 불신앙만 하더니 결국은 너네가 말이지 예수님을 죽이고 너네가 아이 좀 좋게 좋게 말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뭐 좀 교회 자체가 뭐 없어지고 완전히 10년 동안 쌓아올렸었던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세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목격한 겁니다 굳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목격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굳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때 바울에게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이 나중에 은혜받고 바울이 된 거 아닙니다 이름이 달라고 하여튼 그거예요 이 바울이 그때 뭔가가 확 들어갔겠죠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이게 그 응답으로 혹은 열매가 될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음 전에도 열매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예수님의 비유하실 때 예수님의 이런 비유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지면 씨가 그게 자라겠습니까 어떤 거는 이 길가에 떨어져가지고요 좀 씨가 이게 싹이 틀라고 하자마자 이 새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먹어버리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자라질 못해요 즉 열매 없어요 시간 낭비인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100배만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산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이런 사람 만나야 되나 내가 뭐 좀 우리가 막 되게 높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이면 다르겠죠 그런데 좀 안 그래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저도 좀 대충 대응하게 되고 막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복음을 아무리 참 전하고 정말 잘해주고 배려하고 했는데 교회화가 안 된다든지 떠난다든지 잠수탄다든지 이러면 정말 낙심이 되죠 정말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그 중에 어떤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세상 말로 그게 대박입니다 우리가 평생 복음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뭐 막 복음 안 받아들이고 무시당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네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그 랩런트들이 다들 우리 교회에 애들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다들 예쁘고 막 좀 그렇잖아요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서 막 그렇지만 어린아이들도 그 가문의 어떤 그 영적 문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치유되고 교회에서 복음으로 얘네들이 각인이 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요셉 같은 그런 랩런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죠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무슨 사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회에서 뭐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시는 분들 뭐 그런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사회에서 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던 분은 그 사업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고 또 선생님은 원숙과 선생님 선생님이셨는데 원숙과 선생님은 아니시죠 아니신데 선생님들이 교회 와서 선생님처럼 랩런트들 가르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던 그 식으로 하면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 됐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플랫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플랫폼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돼가지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좋은 멤버들이 모이고 그럼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 좋겠죠 또 굉장히 상황이 좋아가지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그런 게 좋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세웠죠 흩어진 자들이 아까 선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반 집사가 아 너무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따는 설교를 해가지고 본인도 돌에 맞아 죽고 또 아마 스테반 집사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아주 확신을 했겠죠 야 역시 이상한 놈들이구나 이거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신용사회가 아니었잖아요 크레딧 카드 화폐경제 이런 게 발달됐겠습니까 흩어졌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크레딧 카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집 재산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막 도망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 시드니 보금교회도 그런 상태에서 세워진 교회고요 애들레이드 보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건이 좋으면 교회가 세워진다 좋은 멤버들이 갖춰지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뭐 그러면 악조건이 왜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냐 악조건이냐가 아니고 뭐가 그 교회의 기반이냐 하는 겁니다 기초 플랫폼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탄은 네필림은 이 세상의 종교는 뭐에 그렇게 막 목숨을 거느냐 하면 신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신전 우상신전 수백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얼마 전에 일본 모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 주식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콩고 구미라는 건설회사예요 그 회사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한국 삼국시대 때 세워졌어요 백제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600 서기 600 몇십 년 이때 세워졌어요 얼마나 된 겁니까 회사가 1500년이 넘은 거예요 회사가 그 회사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일본에 무슨 절 이름은 잊어버리지 큰 절을 세우면서 또 그 절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고 보수하려고 아주 그 어떤 전속 회사로 세워졌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에 지금까지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너무 시야가 짧아 이거 좀 했더니 뭐가 이게 응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난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한다고 제가 진짜 기대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저도 자꾸 기대하거든요 자꾸 기대하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좀 생각을 바꾸려고 저 스스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위해서 우리 일하고 뭐 위해서 공부하고 합니까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즉 좋은 조건 좋은 멤버들 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역사상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재난과 불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못했어요 자신들의 민족 민족 그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 그리스도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그래서 제가 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 사람 찾아서 복음 잘하라고 이게 우습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막 노력하고 아무리 막 그런다 해도 그리스 사람이 교회 하는 게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죠 전환점은 전환점입니다 라고 예고편을 막 그냥 때리고 광고를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거 누가 못 보겠습니까 전환점이라는 거는 작은 형태로 오는 겁니다 작은 형태 하나님의 이정표가 막 그냥 무슨 네온사인 번쩍번쩍 거리고 하면 누가 그거 그러면 세상의 사객군들이 다 그거 이용해먹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는 항상 어떤 어떤 형태로 옵니까 문제 위기 갈등 이걸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이게 전환점이 된 겁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늘날의 문명 우리가 왜 이런 옷 입고 있죠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고 있죠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때 안디옥에서 이렇게 안되고 만약에 아시아에서도 됐다 그럼 문명은 전세계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그게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인류의 역사를 역사 역사 아시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이 지배를 했잖아요 유럽이 그중에서 특히 영국 앵글로섹센 또 그 다음에 미국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그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거든요 중세시대 때 자 그 복음이 독일로 영국으로 물론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복음은 아닌데 그래도 그 다음에 미국으로 지금은 아무리 봐도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죠 한국이 6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 60년이 긴 세월 같죠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아니 선진국도 아니야 중진국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보통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 12위 12에서 12위 경제대국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 전에는 무슨 공상 공상과학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미래에 외계인이 침입해가지고 전 세계가 멸망의 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는데 근데 이렇게 어떤 나라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국기가 딱 7개 있어요 국기가 7개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호주 뜬금없이 호주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있어요 한국 그 공상과학 영화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공상과학 영화를 만든 사람은 미래에는 일본도 없어요 거기 한국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냥 놓지는 않았겠죠 뭔가 생각을 하고는 없겠죠 보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사실 이상한 선교사님들도 많거든요 옛날에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선교사와 제국주의 세력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남미가 그렇죠 남미 남미는 지금도 어때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보금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에게 문제 위기 갈등 이게 왔다 그때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정표를 주시는구나 내가 뭐를 갱신해야 될까 내가 뭘 갱신해야 될까 내가 뭐를 바꿔야 될까 그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큰 그릇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중요한 전도자를 한마디로 목사님을 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착한 사람이요 저에게 가는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너무 좋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막 승질 들어 그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큰 도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거는요 저라면 그렇게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굳이 밖에 나가서 누굴 찾았습니까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을 스카우트한 겁니다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제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조심해라 저 간첩이 아닌가 스파이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육을 했어요 그러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물론 바나바 바울 뭐 그런 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이번에도 한국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인말로 서울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다락방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한 번 수협회 때 설교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왔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강남 교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교구를 정말로 강남 서초 지역 그 교구를 사육을 하고 있는 부목사님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가 제자를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제자를 세우려면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어폐가 있죠 복음만 가지고 복음이 모든 건데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돼요 유목사님도 사이다 병뚜껑만 한 그릇이면 거기에 뭘 담겠냐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사이다 병뚜껑만 한 그릇이면 뭘 담겠냐면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만 찾는다 제가 성격이 좀 많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거를 깨려고 저도 되게 노력합니다 저랑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해보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해요 저도 사람 이게 너무 되게 까다롭고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증언으로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지 않고 친구도 막 되게 골라서 사귀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면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지?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중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과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릇이 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만으로 서울교회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릇이 커요 누구든 다 올 수 있어 아니 저 사람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분명한데 사기꾼도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있을 때 한번 담임 목사님이 한번 교회 광고를 하셨어요 그때 교회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팀을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교회를 침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피해가 그래가지고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는 1부랑 2부랑 중간 사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소지품 조심해라 이 광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런 피해 사례가 자꾸 생긴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소지품은 챙기고 다니시고 조심하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은혜스럽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멋있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만의 교회는 그래서 저는 참 그 부분이 좋아요 저도 그거의 후회자고 제가 왜 이만의 교회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셨을까 왜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면을 담자는 게 아니고 그릇이 큰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요 좋은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나랑 맞는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날마다 막 모여가지고 막 호롬하고 말도 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정말 날마다 교제해갖고 떡을 떼겠죠 그러다 바벨탑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응답받고 언약 따라 나가는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도 압니다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세계 최초 역사 최초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린 교회이기도 한데 또 최초가 붙죠 어떤 최초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거는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종교 분류할 때 종교가 뭡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요 멸칭이었습니다 멸칭 아니 쟤네들은 미쳤나 맨날 크리스도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맨날 뭐든지 크리스도만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크리스도인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는 크리스도 우리가 크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크리스도인이라고 물론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원래 의미는 크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크리스도인이라 크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 크리스도에 완전히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도인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원래 의미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 크리스도에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야 저 교회는 크리스도에 미친 교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성공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힌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시드니 보험교회와 애들레이드 보험교회와 그리고 타운지빌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